우리는 다시 세계여행을 떠나온 동갑내기 부부다. 세계여행은 내 오랜 버킷리스트 중 하나였으며 남편 덕분에 그 꿈을 잃어 행복한 나날을 보내는 중이다. 나도 다시 세계여행을 떠나온 동갑내기 부부다. 세계여행은 짝꿍의 오랜 버킷리스트였다고 한다. 덕분에 나는 다양한 나라의 언어로 감사합니다를 외우고 있다. 또 다른 나의 버킷리스트로는 히말라야 트레킹이 있다. 설산 자체만으로도 황홀한데 그곳을 걸을 수 있다니 상상만 해도 멋진 일이다. 내 버킷리스트에 히말라야 트레킹은 없다. 설산은 바라볼 때가 가장 아름답다. 하고 싶은 건 꼭 해야 하는 성격 탓에 결국 난 네팔에 도전하기로 했다. 그리고 남편과 꼭 함께하고 싶다. 어디서부터 잘못된 건지 모르겠다. 정신을 차려보니 네팔엔 비행기표가 결제되어 있다. 잠깐 네팔어로 감사합니다가 뭐지? 던네만 2,3층씩 막 올라간다. 그러네. 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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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리. 나 어떻게 하다가 가냐? 간단라야. 간다라야. 투 포 예스 2.4 이제 잘하지나? 이제 여기 사람 다 됐네? 근데 내일 떠나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여기는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프루입니다 저희는 이제 막 두 번째 세계여행을 시작했고요 여기 쿠알라룸프루는 네팔을 가기 위한 경유지인데 그냥 지나치기에는 좀 아쉬워서 쿠알라룸프루에서 한 4박 5일 정도 머물면서 이제 두 번째 세계여행 준비와 네팔 트레킹에 대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내일 네팔로 넘어갑니다 네팔로 가기 전에 준비물을 좀 사러 나왔어요 일단 첫 번째로 저희는 다이소에 왔습니다 여기 다이소가 있어요 다이소는 만능이지 일단 무릎 보호대를 사야 돼요 한 피스? 한 개 두 개 사야 될 거예요 아마 이렇게 두 개 무릎 보호대 두 개 사고요 핫팩 한번 찾아볼게요 여름나라에서 핫팩을 찾는 건 좀 이상하긴 한데 여보 바로 뒤에 있었어 스티커도 필요할까? 이건 다섯 개 여섯 개 다섯 개로 두 개 다섯 개로 두 개 큰 갈로 두 개 샀어 안 사 짐이 무거워지면 안 되기 때문에 이것만 사도록 하겠습니다 5.9 23.6링깃 땡큐 땡큐 이게 있을까 모르겠어 그치? 그래도 프레스가 있으니까 있긴 하겠다 제가 작년에 경량 패딩을 진짜 거의 뽕을 뺐거든요 이건 3배 9만 원? 너무 비싸다 안 돼 이렇게 못 사지? 제가 작년에 입던 경량 패딩을 버리고 왔어요 네팔 올라가면 3,000m가 너무 춥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경량 패딩을 사야 되는데 네팔에 가면 가품! 이런 게 15,000원 이랬대 저희가 어차피 네팔 여행을 끝나고 계속 이제 또 다른 여행을 할 거니까 패딩이 필요할 거 같아서 그냥 유니클리에서 사려고 왔는데 절로야 원래 내가 입던 거 약간 목 이렇게 돼 있던 거 알지? 난 그거 사고 싶었는데 그게 없나? 그 회사가 지금 비싸 이거 한 9만 원이에요 잠깐 잠깐 스톱 조금 더 돌아보자 그래 느낌이 쎄하다 패딩은 그냥 네팔 가서 사야 될 거 같아 우리나라에서 내가 사고 싶은 경량 패딩이 한 5만 얼마? 6만 원? 막 이랬던 거 같거든? 근데 여기에서 마음에 들지도 않는 거를 9만 원 주고 사고 싶잖아 나는 여기에서는 힘을 좀 빼야 돼 어쩔 수 없다 반팔 사러 가자 오 이거 예쁘다 반팔 반팔 네 그냥 그 기능성 티도 네팔 가서 살까? 그래 여긴 통틀인데 지금 갑자기 비가 엄청 많이 와 이제는 사실 놀랍지도 않아요 눈뻥 여전히 놀라워요 어떻게 이렇게 비슷한 시간대에 계속 비가 내리는지 모르겠어 어떻게 이렇게 비슷한 시간대에 계속 비가 내리는지 모르겠어 근데 여긴 다가서 아 저 버스인가 보구나 우리가 지금 여기고 우린 여길 가야 되는 거였어 여기서 타면 되겠다 마지드 잠에 무슨 다리예요 가자 지금 야경 보자메 가자 지금 패트 먹어봐 고마워 지금 가야 돼? 아니 9일 아 맛있다 너무 예뻐 와 진짜 예쁘다. 아니 아침 7시에 오픈이라고 해서 수영하면서 저거 일주일 보려고 왔거든요. 근데 7시에서 9시는 청소 시간이라서 수영할 수가 없죠. 월요일 7시부터 9시. 아 오늘 월요일이구나. 오늘만. 아 아깝다. 여기는 저희가 묵고 있는 레지던스 37층에 있는 인피리트 풀이에요. 저기 스윙파워도 보이고 쿠파라는 브루타워도 보이고 엄청나. 어제 수영할 때는 날이 흐려가지고 저기 안 보였잖아. 너무 예쁘다. 그러면 5층 수영장도 그런가? 가보자. 그래 가보자. 아 아쉽다. 오케이. 여기 좀 5층에 수영장이 하나 더 있거든요. 여기 지금 수영할 수 있는 거 같아. 저게 무슨 자유죠? 저게 무슨 자유죠? 아 뜨거워. 아 뜨거워. 아 뜨거워. 오 깜짝이야. 오 뜨거워. 오늘 아침도 배달을 시켰습니다. 그랩으로 나시고랭을 시켰고요. 여보 어저 같은 데서 시켰는데 깍이 달라졌다. 그러게. 그치 계란을 추가해서 그런가? 계란을 추가하세요. 퀄리티가 확 달라지네. 이것도 자본주인가? 근데 이 집은 항상 숟가락을 안 줘. 잠깐만. 원래는 약간 흐물흐물한 플라스틱 재질이었는데요. 지금은 딱 이렇게 좋네요. 이게 하나에 심링기 정도? 2,800원 정도? 3,000원 정도 하고요. 우리가 코알라룸프로 와가지고 나시고랭을 한 5번, 6번 시켜먹었죠? 그리고 심지어 이 집에서만 지금 아침으로 세 번째 시켰어요. 또 다른 집에서 한 세 군데서 나시고랭도 한 세 번 시키고. 후엔 없다. 근데 맛있다. 3,000원은 이 정도 퀄리티면 너무 괜찮은 거 아니야? 이게 진짜 동남아의 장점입니다. 물 마실래. 사람이 진짜 편해지면 한 적도 없다고. 그랩을 시키는 건 너무 좋은데 그랩이 우리 호스 앞까지 갖다주진 않아가지고 로비로 계속 가야 돼. 로비로 계속 내려가야 되는 게 좀 귀찮다. 진짜 웃겨. 그치? 잘 먹겠습니다. 저도 염. 오늘은 서비스 안 좋네. 그치? 첫날에는 티 주고 케이스가 없어서 서비스 안 좋네? 그런가? 저희는 떠날 준비를 다 했고요. 짐 다 쌓고 그랩을 부르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확인할까? 이거 KL1이니까 터미널1이겠지?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잘할 수 있죠? 이따가 혼나니까 여보가 나 혼내잖아. 여보가 나 혼낼까봐 그러지. 모자 챙기시고요. 65. 지금 불러? 응. 물 한 번만 갖고. 저희가 오늘 비행기를 두 번 타는 일정이에요. 그래서 좀 후리하게 입었습니다. 항상 후리하긴 하지만. 저희는 오늘 카투만두를 들렀다 포카라로 갑니다. 잘 지내다 갑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히 가세요. 안녕하세요. 저희가 한 5일 정도밖에 안 있긴 했지만. 말레이시아 한 달 살기 하기에 좀 좋을 것 같아요. 그치. 그 숙소면 정말 거점으로 사는 게 너무 좋지. 숙소도 그렇고. 도시 전체가 깨끗하고. 약간 저렴해. 좀 한 달 살아보는데 저는 불편하잖아요. 그러니까 체험마인은 사실 좀 그런. 인프라 같은 게 막 있진 않았잖아. 응. 근데 여기는 그런 것도 어느 정도 있어서. 괜찮은 것 같아요. 숙박비도 더 안 비싸고. 혹시 주류도 괜찮겠어요? 아 비쌌구나. 나 지금 다음에 여기 와서 한 달 살게 하자 라는 말이 여기까지 나왔다가. 그 말이 해가지고 쑥 들어갔어. 여기는 좀 고민 좀 해보자.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우리 어제 여기서 하던 내내. 응. 응. 여러분 진짜 지금 그ALL는 한 달 상상에 himself 든다. 할 수 있듯이 해야 되는 것 같아요. 너무 잘 봐야 될 것 같아요. 일곱이 계속 damit 넘어가는거 같아요. 왜요? 지금. cut 싸주는. 같이 자고. 네. 조금. 일단은 너무 지키러워. 진짜. 진짜. 체크인과 짐보내는 칸이 따로 나눠져있는데 짝꿍이 체크인은 다 미리 해놔서 저희는 짐보내는 칸에만 서서 수월하게 가고 있습니다. 내꺼가 15.9 진짜 딱 16km 여구도 15.9라고? 아닐텐데 여기 말레이시아에서 카트만두까지는 4시간 반 정도 걸려서 저희는 맨 앞자리로 자석을 구매를 했습니다. 자석 구매가 한 4만 얼마 정도 했던 것 같은데 4시간은 편하게 가야 될 것 같아서 쿨하게 구매했습니다. 진짜 15.9라고? 정말로 가방두기가 똑같다고? 아니야 정답이야 가방두기가 똑같다니? 여러분 정말 대단한 사람이구나 맞지 이것은 너의 겟 숫자입니다. 이것은 보딩 시간입니다. 이것은 보딩 시간입니다. 이것은 보딩 시간입니다. 이것은 이제 보딩 시간입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것은 보딩 시간입니다. 이것은 보딩 시간입니다. 강렉은 것 같다니? 뷔페인 과일한다? 네 예 예 뷔페인 과일 연기 배경지원 한국 영화 뷔페인 근데 좀 지연이 잦은 것 같아. 우리 비행기 시간도 바뀌고 그치? 아무튼 그렇고 지금도 탑승이 미뤄지고 있습니다. 지금 뭐 거의 비행기 떠야 될 시간인데 아직도 안 열렸어. 안전하게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우리 네팔에서 만나요. 공항 들어오자마자 왼쪽 편으로 오시면 비자를 사는 곳이 있어요. 네팔은 도착해서 바로 도착 비자를 구매하셔야 되거든요. 여기 도착해서 서류로 적어서 구매를 하시거나 아니면 인터넷으로 미리 작성을 하시면 좀 더 편하게 할 수 있어요. 저희는 인터넷으로 작성을 했고요. 네팔 들어오기 15일 전부터 인터넷으로 작성을 할 수 있대요. 작성을 하시면 요렇게 캡쳐를 해놓으신 다음에 줄을 서서 기다리면 되고요. 여기는 달러 결제 아니면 카드로 할 수 있는데 카드는 가장 왼쪽 코너. 여기 이렇게 비자마스. 가장 왼쪽 창구에서 카드 결제가 가능하네요. 그래서 저희는 여기에 줄을 썼습니다. 카드가 안되나봐. 카드가 안되대요? 카드 verlier하면 괜찮아요? 카드가 아마 카드가 안되면 좋구요. 카드가 도착하면 괜찮아요. 카드가 안되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저희는 달러가 지금 120$밖에 없기 때문에 없기 때문에. 카드가 제가 알기로 1달러가 붙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차라리 카드로 하는게 낫겠다고 생각해서 인당 1달러에서 2달러가 붙었습니다. 102 달러 결제 됐어요.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수월했습니다. 카드로 샀어요. 1달러를 더 내지만 괜찮습니다. 은성통 끄고 갈게요. 오는 길에 길행기에서 창문을 봤는데 구름 위에 히말라야 산맥이 있는 거예요. 진짜 멋있었어. 히말라야 산맥 위에 저희가 있고 근데 평생에 다시 못 볼걸? 맞아. 땡큐, sir. 국내 3월간의 차틀버스를 뒀습니다. 사실 나 하나도 안 찾아봐가지고 그냥 연결돼 있는 줄 알았어요. 걸어가면 되는 줄 알았어. 물어 물어서 찾았어. 땡큐. 도메스틱은 진짜 간이다, 간이. 남부터미널 같아. 어. 아, 진짜 힘들다. 갈 수 있어? 응. 갈 수 있어. 저걸로 짐을 운반하나봐. 네, 저희는 지금 여기 어디야? 카트만두. 카트만두 도착했고요. 저희는 오늘 코알라룸프루에서 카트만두로 들어와서 카트만두에서 바로 포카라로 넘어갑니다. 여기 일단 국제선에 도착을 해서 비자 사고 입국 심사하고 나와서 짐 탔는데 진짜 수억 시간 걸립니다. 수십 년 걸려요. 그리고 셔틀버스 타고 도메스틱으로 넘어갔거든요. 원래는 저희가 카트만두에 4시에 도착을 했어야 돼요. 근데 이제 좀 딜레이 될 시간을 생각해서 7시 50분. 그러니까 3시간 50분에 텀을 두고 국내선을 예매를 했거든요. 지금 짐 다 차커 도메스틱 왔는데 6시입니다. 7시 50분 앞에 있는 비행기 표를 예매했더라면 아마 좀 힘들었을지도 모르겠어요. 여러분들도 만약에 저희처럼 카트만두에서 바로 포카라로 넘어가는 일정이라면 텀을 최소한 4시간 정도는 두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지금 도메스틱에 왔고 짐을 보내려고 했는데 지금 너네 짐 안 받아준대요. 원래 대부분 2시간 전부터 카운터가 열리긴 하는데 여기는 국내선이라서 그런 건지 뭐 네팔이라서 그런 건지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20분 있다가 오래요. 그래서 알겠다고 하고 이제 여기 끝에서 좀 기다리고 있습니다. 어쨌든 여긴 카트만두고요. 김치만두 아니고 카트만두고요. 배고파요. 아까 저기 안쓰는 애착이 목소리 들었어요. 목소리 들었어요. 네. 감사합니다. 한국 어디서 일해요? 자기 청중국도 청주식. 청주? 네. 몇시 비엔디에요? 제가 30분 말하는데요. 안시간도 딜레이 있었어요. 아 딜레이 됐어요? 딜레이가 자주 되나 봐요. 애기만 먹어요. 백색 별로 안치간도 오오오오 려팔 오면 뭐 먹어 봐야 돼요? 해기보면 만두 만두 만두고 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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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카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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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기 베GES에 가면 메뉴즈 안녕하세요 아 헬리 네 고맙습니다. 제가 다 제일 고생한 다음에 제가 타게요. 네 감사합니다. 락이죠. 우리 저분 없었으면 고생 엄청 했겠다. 너무 고마운 친구야. 토카롱 맛있는 거 꼭 사주자. 땡큐. 넘버 5. 8시에 타는 거야. 8시 20분으로 밀려난 게 맞았어. 가자. 겨우 들어왔고요. 사기 전에 여기 편의점 같은 거 하나 있어가지고 여기에서 샌드위치랑 만두 샀어요. 네팔 만두가 유명하대요. 보여드릴게요. 아 뜨거 아 뜨거 아 뜨거 아 뜨거 아 뜨거 못 보여드려. 아 뜨거. 일단 여기는 만두를 오버라고 한대요. 만두를 샀고 치킨 샌드위치를 샀습니다. 콜라가 너무 마시고 싶었는데 콜라를 안 팔아. 근데 맛있을 것 같아 냄새가. 카레 냄새가 벌써 나는데? 냄새가 만두야 진짜. 어? 카트만두라서 만두를 파는 거야. 맛있어. 음. 카레만두. 지금 이거 만두랑 샌드위치랑 물 2개 해서 8,500원 정도? 9,000원? 네팔치고 이거 엄청 비싼 거야 지금. 근데 카드로 해서 더 비싼 거일 수는 없어. 8시 20분 비행기면 진짜 9시에 도착하는 거고. 식소 가면 아무것도 못 먹겠다. 아아. 나아. 아악. 아이. 아 아 으 으 으 으 으 으 으 요 시간을 25건만에 온건 진짜 엄청난 메리크다 이건 15만원에 낸 부담과 가치가 있다. 예쁜데? 감사합니다. 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좋은 하루 되세요. 괜찮아요? 응. 내가 입어도 되겠다. 바이바이.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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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